오늘은 셋째날 아침입니다 라켄톤에서 이제 맥캠까지 3시간 반 4시간 정도 달려서 갈거구요 캠핑장 예약을 해놨는데 국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해놨어요 비바이 맥가잉 예이 웰컴 투 맥가잉 여러분 도착해서 이제 쇼핑몰에 있는 국립공원에 왔는데 분명히 짬뽕을 시켰는데 떡볶이 맛이 나네요 오빠는 약간 붉게있네 이제 오늘 꼭 떡볶이 맛이 어때요? 고추장으로 안하고 짬뽕이라 생각 안하고 먹으면 돼 네 여러분 호주의 국적 쿠카바라 안오네 캠핑장 가는 길을 잠깐 멈춰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멈춰서 찍을만 하쥬이 길 잘못들었는데 캠핑장 도착했는데 리패션 가서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세션 가서 설명 이것저것 다 듣고 했어요 엄청 친절해 기대가 됩니다 안에 수영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캥거루 봐야돼 뒷물들 조용히 해 말 엄청 많이 할 거 같아 저희 에어매트도 샀어요 땀나는 거 봐 내가 할게 Alma 나와 safe 이거 누르면 돼? Nordic 떼다가 일어났고 떼다가 쉬고 있어 해피당 앞에 해안가에 나왔습니다 여기 새벽 내일 아침 일주일 시간에 캥거루가 이렇게 여기로 딱 온대요 오라떠라 카메라가 못닿는데? 어머 오바 여기 오세요 아니 저 삶까지 가볼 수 있대요 진짜 멋있다 모아나 같지 않아? 어디에 어디봐야 돼? 모아나 삶 같아 내가 움직일게 모아나 삶 터뜨려 저 진짜 너무 멋있는 곳 도전 비닐 도전 너무 이쁘다 여기. 우와. 화석인지 이거? 네. 더 깊이만 있겠지? 이런 게 뭔가 제가 봤을 때 돌 위에 용암 같은 게 젖친 것 같은데? 현묵한 것 같아. 아아. 근데 안에는 뭔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깨면은 뭐가 있을 수도 있겠네. 깨면은 있어요. 동영. 암몬이야. 암몬이야? 암몬하이트. 암몬하이트. 나 안 멍청하다. 자연 앞에서는 진짜 쭈그러들겠다. 이미 쭈그러들었어, 이제. 내 얼굴 봐봐. 자연 앞에서는 쭈그러듭니다. 태양. 우리도 타서 가겠다. 모르게. 여러분 여기 진짜 예뻐요. 꼭 오세요. 어딘데요, 여기? 아, 맞다. 여기. 뭐야. 저거 가는 거. 어디야. 발음이 어렵잖아. 케이프 힐리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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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킹 근처에 있는, 근처는 아닌데. 30분, 40분 차로 와가지고 있는 이제 캠프장, 캠핑장인거든요. 여기 캠핑장 은근 많아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 그래서 무조건 예약을 해야돼요. 하지마. 41불 입니다, 하루에. 우와, 개들이다. 개들. . . 기름장 음료수 라면 잘 먹겠습니다 지금 새벽 5시 15분입니다 헹구르들 올라왔어요 너무 더워서 잠은 잘 못했지만 이러면 다 알지 아니 하늘이 오빠 지금 하늘 찍어 왔는데 오빠 네 야 니엔 꼴짝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저기 안에 뭐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네 너무 다이네 귀여워 오 얘 제일 똑똑한 녀석인데 어 알고 계시나 아 싸웠어 아 아 아 야야야 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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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안에 새끼가 여기 아 아 아 아 아 캠핑장 안녕 많이 더웠다 더웠지만 예뻤지 자 이제 또 출발합니다 자 케언즈 가기 전 마지막 도시 여기 왔다가 내일 내일은 바로 케언즈입니다 아무튼 타운스빌 도착 도착했지요 뭐 할 거 있나 봤는데 여기 공원 괜찮아 보여서 공원에 왔어요 멋있네 나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타운스빌 우리 열심히 사진도 담고 있어요 타운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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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스빌